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예금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는 흑돌 전체를 살리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돌 옥집이 있고요. 옆에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숨어있는 한 집은 어딘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백돌이 지금 연결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돌을 끊어가는 수가 일감입니다. 백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 이거는 백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흑한테 좋은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를 끼워가는 수입니다. 이쪽을 끼워갈 때 백은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로 늘어서는 순간 백 전체가 위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를 질러 들어가는 거죠. 있는다면 이곳 키워서 백 전체가 오히려 걸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백은 눈물을 머금고 따내야 되는데 찝는 수를 당하는 순간 백이 이으면 먹여쳐서 역시 전체가 걸리죠. 이 넉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흑의 대성공이에요. 흑에 끼우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였죠. 하지만 백은 이 자리를 막아서 응수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자리를 호구 쳐서 두는 순간 흑은 추궁할 수가 없게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거 다 받아주더라도 다음 수가 없는 거죠. 백이 살아있고요. 흑은 결국 다 갇혀서 잡힐 수밖에 없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끊어가는 수는 실패입니다. 저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모양으로 실패가 되는 거고요. 흑은 백을 끊는 것보다 더 좋은 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묘수를 다시 꺼내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를 끼워가는 수죠. 아까는 빠져놓고 끼워가서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빠질 때 호구치기 때문에 먼저 이곳을 급습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맥점같이 보이는 수죠. 백이 끊을 때 뻗어가서 아까랑 똑같이 둡니다. 그리고 백이 잡을 때 여기를 들어가서 얼핏 보면 흑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백이 아까처럼 따내준다면 찝고 들어가서 백이 이을 수가 없죠. 먹여치고 딱 끊어버리면 백 전체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찔러갈 때 백의 응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백의 응수는 굉장히 쉬운 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이으면 백이 살았어요. 그 말은 즉슨 흑이 전체가 잡혔다는 거죠.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키워가더라도 치중을 못갑니다. 백이 넘어가는 수가 아직 남아있죠. 아까는 퇴로를 차단하고 이렇게 맥점을 조여갔기 때문에 성공이었지만 지금은 백의 퇴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살게 되는 겁니다. 흑이 결국 자연사하게 됐어요. 가장 유력했던 맥점인 이 끼움수 퇴로를 남겨두고 잡으러 가는 수이기 때문에 결국 백이 다 받아줬을 때 아무 수도 나지 않는 겁니다. 끼우는 수 좋지 않고요. 조금 더 맥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또 맥점을 찾을 수 있는 수가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 수 귀의 급소 2의 1이기 때문에 일감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수의 의도부터 보자면 여기를 막으면 이 자리를 뻗겠다는 겁니다. 백이 이을 때 젖혀가서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쪽을 붙이는 거 생략하고 뻗고 젖혔으면 백이 막아서 2의 1을 두고 급소를 두고 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기를 붙이고 막을 때 이 자리를 뒀기 때문에 2의 1 자리에 이미 흑의 돌이 있어서 전체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맥점이죠. 그렇다고 여기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수가 없습니다. 급소를 딱 치중 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100도 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수해버리면 다음 수가 또 쉽지 않아요. 여기서 흑이 이 자리를 뻗으면 이어서 맛보기가 됩니다. 찌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끊어가면 집을 내서 100이 살게 되죠. 안되고요. 여기 찌르는 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100이 이어면 뻗는 수 선수하고 끊어서 잡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이 자리 두면 찝어버려서 이을 수가 없죠. 젖히는 순간 다 잡히기 때문에 이 넉점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도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100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무 수도 나지 않아요. 수가 나지 않는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붙이는 수도 이 홍구치는 수로 인해 실패입니다. 가장 맥점 같았던 수 이 끼우는 수와 붙이는 수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어딜까요? 정답은 수순의 묘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영상을 한번 멈춰보시고 먼저 수순을 하고 그 다음에 묘수를 둬야만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순의 묘가 있을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수순의 묘는 여기를 찔러가는 수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수인데요.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100이 이어갈 때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줄여가는 거는 100이 두집내고 살 수 있으나 이곳을 이을 때 맥점을 사용하는 거죠. 바로 여기를 붙여가는 겁니다. 이쪽을 붙여가면 100이 다 잡혔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점이 잡힌 거죠. 100의 최선은 이렇게 두 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찔러났기 때문에 아까 이 수는 이거 당해서 안됐고 이으면 끊겨서 안되서 그냥 붙였을 때는 호구쳤었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교환이 되어있기 때문에 호구쳐도 뻗어서 두 점 끊기는 수와 전체 끊는 수 맛보기로 100이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 공배 같았던 한 수인데요. 이 찌르는 수가 오늘 문제의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흥수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호구쳐서 받아도 먼저 찝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 살 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되는 진행이고요. 뭐 다른 흥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진행이 상방 최선의 관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맥점을 이용해서 살리는 문제였는데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묘수입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흙이 그냥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개갈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돌들이었어요. 하지만 면밀히 자세하게 쳐다보니까 맥점이 있었고요. 그 맥점을 또 바로 사용하면 안됐죠. 하지만 공배를 하나 더 두는 수순의 묘가 있었기에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깊은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유익한 점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